믿고 하라고 좀 알겠냐? 왜 그렇게 그러냐? 좋아. 중간에 읽어서 다른 것 찍었나 궁금하다. 한번 읽어보자. 노래 좋네. 자, 셋째 줄 건다. 셋째 줄. Some 일부는 will be cared for. 무슨 노래지? 좀 가르쳐줄래? 보살핑을 쳐다보지 마라. 쳐다보지 마라. 쪽팔리잖아. 보살핑을 받을 것이다. By Grandmothers. 천천히 찾아라. 그래 찾으면 다 안보이거든. By Grandmothers. 쳐다보지 마라. 계속 감상해야 되겠다. 덥지? 야, 이게 좀 켜줘. 나도 덥다. 아, 감상하고 있었네. 아, 뭐야. 감사합니다.